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입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광고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마스터 토빅 강의 덕분에 49회 토빅 시험에서 6급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토빅 6급을 목표하고 썼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마스터 토빅 강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스터 토빅 사이트에 들어와서 무료 강의도 들어보면서 저한테 필요한 강좌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마스터 토빅 강의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라서 제가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학원 같은 경우 시간이 없을 때 못 가기도 했는데 온라인 강의는 시간이 될 때마다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토빅 5, 6급 패키지를 선택했어요. 듣기, 일기쓰기, 문법, 네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전성호 선생님 강좌를 들으면서 문제벌로 답을 고르는 요령도 배울 수 있었고 선생님이 작은 작은 설명을 주셔서 공부한 지 2개월 만에 6급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제가 다 메모하고 어려운 문법은 문장으로 만들고 복습 많이 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몇 번 반복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는 마스터 토빅 사이트의 질문에서 선생님에게 설명받았고 간단한 문법이나 어휘는 페이스북 메시지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와서 좋았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알려준 요령을 잘 기억해서 시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었어요. 이번 시험 문제는 제가 볼 때 좀 길고 복잡했지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 보면 신기하게 답이 바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일기 영역은 만점 받았고 듣기도 98점 받았어요. 많은 분들한테는 온라인 강의가 아직 낯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는데 온라인 동영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온라인 수강은 장점이 많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고 내 시간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의 동영상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제가 마스터 토빅으로 공부해서 토빅 6급 목표 달성한 후 몇 명 친구에게 마스터 토빅을 주셨는데 다들 좋아하고 잘 공부하고 있대요. 마스터 토빅은 용어에게나 최고의 한국어 학습 사이트인 것 같아요.